안녕하세요. 현재 스마트폰의 여러가지 앱 중에서 가장 자막을 정확하게 거의 완벽하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앱 파워디렉터 앱에서 그러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캡컷이나 키네마스터 파워디렉터 등 자동으로 가사를 넣어주는 여러가지 앱이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현재는 가장 정확하게 가사를 넣어주는 앱은 파워디렉터 입니다. 이 파워디렉터에서 자동 자막을 넣어주는 방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파워디렉터 앱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가로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미 하나의 사진을 가져온 이런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에서 이와 같이 이런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늘려 주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터치합니다. 먼저 늘리려면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터치해서 오른쪽에 있는 하얀 부분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쭉 당기면은 계속해서 누르고서 잡아당기면은요. 이와 같이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 정도 했어요. 3분 정도로 지금 잡아당겼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가기 화살표 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기본 편집 화면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곡을 가져와야 되었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곡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곡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미디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여기에 보시면 음악이라고 했죠. 음악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음악을 터치했습니다. 제가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는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곡은 Favorite Music이라는 이 폴드에서 가져 보겠습니다. 여기서 찾으려면 좀 힘드니까 여기서 찾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즐겨찾기에 등록하면요. 여기 보시면 절개찾기에 등록하면 여기 위에 하트가 있죠. 하트가 여기에 저장이 되요. 하트를 터치합니다.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하트에 저장하는 방법은 나중에 강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트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즐겨찾기가 여기 위에 나왔죠. 나오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자주 쓰는 그런 곡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바게니의 세월이 가면 이 곡을 가지고 자동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곡을 이렇게 타임라인에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있죠. 이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다시요. 오른쪽에 있는 이 더하기 있죠. 플러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으면 그 다음에는 뒤로 가기로 해야 됩니다. 뒤로 가기로 해서 기본 편지 화면으로 가야 됩니다. 자 한 번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편지 화면으로 왔어요. 노래를 잠시 들어보겠어요. 자 이런 노래입니다. 유명한 곡이죠. 저작권 때문에 오랫동안 못합니다. 잠시만 플레이 했어요. 자 이걸 자동으로 자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타임라인의 이 곡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은 하단에 보면은 자동 캡션이란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 자동 캡션 메뉴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자동 캡션 메뉴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선택에서 지금 한국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월이 가면 이것은 박인희 가수가 과거의 유명한 가수였죠. 세월이 가면 이 곡은 한국어죠. 그러나 한국어 아니고 다른 영어일 때는요. 여기의 이 화살표 용을 딱 터치합니다. 화살표를 터치하면은 여러 나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태리어, 프랑스 있죠. 그 밑에도 또 있어요. 여기 몇 개. 그래서 그 곡이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니까 한국어를 선택을 합니다. 만약 영어가 선택되어 있으면은 한국어의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 뒤로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선택에서 한국어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는 현재 아까 여기 곡이 오디오 잖아요. 오디오 소스는 자동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시작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시작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 줍니다. 시작 터치 하겠어요. 시작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캡션 생성 중에 퍼센티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하단에는 여기 보면 취소가 있죠. 이게 취소라는 글자가 있는데 중단하고 싶으면 취소합니다. 지금 되었어요. 지금 되어서 자동 자막이 생성되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생성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이렇게 제작권 관계로 풀이를 할 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를 좀 크게 하겠어요. 잘 보이게 강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글자를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면 위치도 조정하고요. 이 조절점 있죠. 네 군데 조절점을 꾹 누른 다음에 잡아 당기면 커집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 적어지고 아래로 내리면 커지고 이랍니다. 적당히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 글꼴을 터치합니다. 글꼴. 글꼴을 터치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모든 캡션의 적용이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어요. 이 하나만 글꼴을 바꾸면 모두 다 글꼴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가 여기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을 가져 보겠습니다. 여기 절개찾기에 글꼴을 제가 좋아하는 글꼴을 등록해 놨어요. 여기에서 여러개가 있지만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속명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요. 화면에서처럼 화면에서처럼 이런 멋진 글꼴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여기에 지금 현재 이것이 해제가 되어 있는데 모든 캡션에 적용이 있죠. 이 동그라미 이것을 꼭 터치해야 됩니다. 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툭 터치하세요. 그럼 잘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속에 V자 있죠. 동그라미 속에 V자가 되어 있죠.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모든 가사의 자막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상단에 X 를 눌러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자막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스치가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글자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지 좋아요. 어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스타일을 터치한 다음에 스타일을 터치하면은 여기도 글꼴이 물론 있어요. 아까도 그 바깥에서 있었죠. 지금 이제 색상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색상을 현재 흰색이 선택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기 취향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노란색을 선택해 보겠어요. 노란색을 선택하니까 화면에 노란색이 됐죠. 그 다음에 형식을 터치합니다. 형식을 터치해서 형식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볼드체가 있고 이틀렉체가 있고 이렇게 다음에 가로가 아니고 세로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B를 터치하니까 글자가 굵어졌죠. 그래서 편의상으로 글자를 좀 굵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렬이 있어요. 왼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저는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중에서 가운데 정렬 그대로 두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문자 간격이 있고 줄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 간격은 이렇게 하면 글자 글자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줄 간격은 줄과 줄 사이가 윗줄과 아랫줄 사이가 늘어나죠.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적당히 조절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테두리를 터치합니다. 테두리를 터치해서 테두리니까 키네마스터에서 말하는 것은 윤곽선이죠. 여기에서는 테두리1과 테두리2가 있어요. 테두리1이 현재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에서 저는 검은색 그대로 두겠어요. 다른 색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색깔이 많이 있어요. 검은색을 두드대고 이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 색을 넣는 것도 괜찮아요. 검은색 하지 말고 이 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를 슬라이더 식으로 돼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검은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적당히 이렇게 넣습니다. 투명도는 100%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그대로 두는게 좋아요. 그 다음에 테두리2는 테두리1에 또 테두리를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그림자도 그림자를 터치하면 가장 다른 곳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또 그림자를 넣는 겁니다. 이것도 별로 권장할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크기와 색깔 윤곽 일근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터치가 이렇게 돼있으면 터치를 없애면요. 다시 보세요. 터치했다가 터치를 없애면 모든 캡션에 적용되는 글자가 지금 떴죠. 자 보세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모든 캡션에 적용되는 글자가 뜨죠. 이것이 반드시 체크가 돼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가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뒤로 가기를 해야 되겠죠. 뒤로 가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래서 완전히 뒤로 가기 해서 하면 글자가 모두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자막을 넣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기 한 곳에 오류가 났어요. 바람이 일로고 비가 올 때도 난 저 유리창봉인데 U자 대신에 U자가 돼있어요. 이게 이 하나만 틀리고 다른 것은 다 맞더라구요. 이 정도면 캡컷보다 훨씬 더 잘 된 겁니다. 그리고 글자를 두 줄로 해서 편집하기도 편해요. 캡컷에서는 한 줄로만 나오죠. 그리고 짧게 짧게 나오는 것도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상당히 길게 두 줄로 해서 편집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파워디렉터 앱에서 자동 자막을 넣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자동 자막은 최신판 파워디렉터 앱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 설치한 파워디렉터 앱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이상 자동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吗,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defenses, 누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